자 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2카운트 호흘댄스 태그와 레이스타트가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프리쉬워크 오른발 스몰 크로스 포워드 스몰 크로스 포워드 스몰 크로스 포워드 왼발 사이드에 놓으시고 오른쪽부터 애플 탭 스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지 옵션으로 애플 대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발 힐 스윕을 해서 제자리 바깥쪽으로 스윕을 오른발 스윕을 해서 다시 제자리 왼발 스윕을 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카운트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이지 옵션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부터 프리쉬 스텝 용서 카운트 카운트 세 번째 섹션 피보드 1분의 1 턴 오른발 포워드 1분의 1 턴 오른발 포워드에 놓으시고 왼발 백 슬라이드 맨발 포워드 오른발 백 슬라이드 피봇 왼쪽으로 4분의 1 턴 세 번째 섹션 카운 1, 2, 3, 4, 5, 6, 7, 8 네 번째 섹션 오른발 킥, 킥 한 발 내려 놓으시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포워드 맨발 백 터치 지금은 오른발에 체중이 있어요 바디 롤 하시면서 그대로 체중 맨발에 실으시고 그대로 들려있는 오른발 포워드 스텝 맨발 브러쉬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사이드 스텝, 오른발 터치 섹션 4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